자 계속 가보도록 하지 이쪽인데? 아래 골드야? 어? 어? 여기가 아닌가? 내가 어디서 안죽어 오! 아 파워홍 입었다고 나대다가 죽었는데? 해도 3일 맞춰 보세요 파워홍 입었다고 나대다가 죽었는데? 마리고도 0 맞나? 어? 맞는데? 맞아맞아 자 해외 이번에는 제대로 걸렸어 빨리 쏴라 야 왜 안쏴? 흠 미치겠네 빨리 쏴라 소원 삼탄총만 죽으면 된다 오오오오오오오 산탄총 한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산탄총만 죽으면 된다 아 그치 저 뭐야 버블헤드 어질 유니크 하나 하더라 잠깐 간다음에 어어 어어 자 이 자식 이거 어어 전투상탈청이 되게 지금 아파요 빨리 쏴 빨리 쏴 빨리 쏴 한 번 더 쏴 오케이 야 얘 봐라 얘 내보력이 좀 되네 얘가 대장인가 보네 아 빨리 저승사자의 진출 퍽을 찍고싶다 잠시만 짠 전투상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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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한 칸 야 빨리 빨리 쏴 야 이거 경제 83이나 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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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침수된 디하철역 여기도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 이 화연방차기 유니크가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오오옿 하핳 아 나 진짜 어 어?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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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간다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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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이번에는 그냥 멈춘게 아니라 아주 그냥 작성하고 멈췄네 מח 하... 아.. 자, 침수된 지하철 여기서 가죠 어어? 왜왜이래? 아, 이번엔 한 번, 한 번만 더 걸어버렸어 어? 아유, 맞았어 얘네들 무조건 뒷걸어, 뒷걸은 짓말 찐다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야, 얘네들은 작은 애들, 근데 큰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권리를 조정하든 안 맞기가 너무 힘들더라 제이호드님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가면 한 시간 쳐서 AP 꽉 채우고 냐앙 왜요? 예, 원래 레인저 암워드 입었는데 그래도 뭐 이거 하면 파워, 파워하머가 그거지 근데 투구는 마치 뭐야 그래도 못 있겠더라, 투구는 저거 레덕스 가면때문에 어허 어허 무서울 게 없어 파워하머 입으면 정말 방어력이 이게 미친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휴 어? 아이씨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뭔 암워드 입든 은신하면은 다 그거 되기 때문에 흠 하이 암워드 입든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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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절하게 왔네? 잘 왔다 고마워 가끔씩 쓸데없이 나타나서 아주 애를 먹긴 하지만 가끔은 좋은 일도 하는구나 눈치를 좀 볼줄 아네 가끔 맨날은 아니고 가끔 맥아놓다 ... 일단 이거는 이제 더 먹을 필요없지 총기가 타냐건 총기가 백이기 때문에 뭐야 쟤 아 아따 겁나게 올라오네 세방이면 죽지 않을까? 죽어라? 크리티컬 한방 터지지? 아유 터졌는데 안 죽었네? 어? 용래사나이 소리가 들렸는데 각이 안나왔나봐 용래사나이 지금 얘가 지금 여기있고 용래사나이가 지금 옆끝에 있었던 것 같애 그래서 각이 안나와서 쏘다가 그냥 간 것 같은데 자 내려가자 어? 얘 죽어있네 별지 없다? 별지 없다? 먹, 먹이면 먹을거죠 그나마, 그나마 먹을만한거? 먹을거 먹을때도 예 이거 먹고 먹으면 좋죠 라덱스 방사능이 이제 1밖에 안들어오지 그러면 지금 그 갑옷으로 그 방사능 저항력이 20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어? 라더웨이라니 잘 쓸게 별거문데? 자, 내려가죠 슬슬 야,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 이거? 어? 나 이리로 오지 않았나? 여기에 내려가는 길이 있나? 여기 올라가는 길이고? 아,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이게 그 리밸런스를 안까면 정말 먹을걸로 음식을, 뭐 에너지를 많이 채우는데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아 이제 웬만하면 오오 이번엔 좀 놀랐다? 이번엔 좀 놀랐다? 워낙 이 쪽으로 쭉 가는거였나? 아, 뭐야? 자, 차이미즈 그, 그게 짜증나죠? 먹는거 먹는거 때문에 빠른이동을 자주 못쓰죠 빠른이동을 마구마구 못쓰지 마 텔레포터처럼 못쓰지 오우 야, 이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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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해 계산해 야, VAT 야, 야, 배틀 계산해 어, 야, 배틀 계산을 못해 저기 생존동품은 먹을 게 스트략보다 더 좋아지죠? 물론 뭐 누가 갔어? 한행서지만 자 팀이 역타 아 저.. 어? 달려오는거 보게 넌 내 방 자 세방 세방이구나 아까는 치명타가 터져도 세방이 안줄꺼하네 오케이 정말 이 총은 정말 대단하다 아 믿음직스러운 총이다 믿음이 팍팍하네 아 아 이게 95%라고 해도 잘 안맞을꺼이 치명타 맞아도 빨리 써라 걸렸어요 지금 음 음 먹을만한게 어차 왜케없냐 또 내려가자 어? 아 내가 아까 저기 올라갔다 저기 못있네? 이쪽이였나 이쪽이였나 두군데 다 가보긴 할건데 저기였던거 같기도 하다 오오오오 여긴 아니에요 이쪽인가? 오오오오 여기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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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물을 마시고있으면 어떡하냐 아랍스 오 여기 또 함정있었어 와 아랍스 한번만 누가 설치하는거야 오 나와렇게 아 일단 라드엑스 지금 먹구요 라드오웨이도 먹고 라드오웨이 하나 더 먹고 걔 이 뭐야 정세제 물 좀 먹죠 충격장갑 피스토 아 쇼커 이게 어떤 유니크냐면요 그 그냥 피스트거든요 파워피스트 근데 공격력은 똑같아 일반거랑 근데 이제 그 기계한테 쏘면은 기계한테 25데미지인가 더 죽어요 아마 그랬던거 같아요 아니요 안되있어요 여기도 아니에요 또 어디로 가야되지 이적도 아니면 어디로 가야되냐 이 밑에도 아니었죠 이 밑에도 아니었는데 이 밑에도 이 밑에도 가는길 없어요 어 내가 이 쪽에서 왔나 아 자동 그거요 remos 크핫 그럴덟아 시험해보고 있어 ymph 잠깐만 이쪽으로 왔으면 이쪽으로 안 가봤는데? 아 이쪽은 막혔지? 다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다 막힌 데죠 아 여기 안 나갔구나 야 여기 진짜 라더웨이 엄청 있어야겠다 고시까지 일단 하긴 했지만 계단 맨 2층? 거기도 한번 가봐야죠 그러면 거기를 안 가봤나 보구나 여기도 막힌 데요 아 내가 이쪽으로 왔나? 막힌 데죠? 여기서 가는 길이 두 군데 있었는데 두 군데는 지금 다 가본 거고요 저 잠깐만 더 가고요 맨 위층이래 여기가 맨 위층 아닌가? 맨 위층에 갈 데가 있었나? 여긴 막힘 되고 여기 간 데가 두 군데 여긴 맨 위층이고 막혀 있고 여기도 막혀 있고 그렇다면 갈 길은 저기 하난데 여기서 아까 여기가 거기죠 어 저기 내려간데 이쪽인데 이쪽에서 가는 길이 또 있나? 거긴 거기고 막혀 있고요 막혀 있고요 늘 막혀 있고 끝까지 이게 다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? 여긴 나가는 데고 잠깐만 이게 다 돈 거 같은데? 안 돼? 이상한데? 아 잘못 봤다고요? 어떡해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잠깐만 그러면 그 나가야겠죠 나가자 근데 내가 이쪽에 그 화염박차 그 있었던 걸로 기억 기억은 하는데 쇼커밖에 없나? 다른 곳인 것 같아요 하아 많다 팔아야지 팔러 가자 finalmente ㅋㅋㅋㅋ 하하하 2 하고 갑자기 뉴레가스라는데 유령을 본다라 자 일단 다 팔죠 매그놈 혹시 유니크가 섞여있을까봐 잘 봐야돼 사사구경만 타고 심메이트 타고 사사구경만 타고 이케 근데 교회장 가면서 거기 역을 찍었던 걸 기억하는데 여긴 다 와봤어요 다 와봤던 뒤 쇼 빨리 빨리 이동해야겠다 여기 척 안나올꺼야 이거를 벗고 이걸 바꾼 다음에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죠 이게 최고의 달리기 속도지 지금 이쪽인가? 기묘한 황무지 퍽은 맨 처음에 있죠 맨 처음에 이쪽이 아니고 자 폴스구요 저기다 이쪽으로 쭉 가면 되겠네요 여기가 맞나? 가면서도 내가 헷갈린다 가보면 알겠지 뭐 여기가 어 브라더 오브 스틱이잖아 여기서 뭐하지? 쟤네들 싸우는 애들이라고는 뮤턴트밖에 없는데 뮤턴트다 예아 나도 파워암을 입었다고 플라이머스 쟤 네이밍인거 보니까 중요한거 같은데? 방 냄비 방 지침기 다음 포칸 그럼 모르겠네요 그럼 그런 경우로 안당겨서 야야야야야야 총을 어떻게 맞으면 그렇게 날아가? 야 나도 기술 좀 알려주라 야 총을 어떻게 맞으면 저렇게 날아가지? 팔라딘 호술 어 뭐 뭔데 있었던거지? 신병 화면하나 훈련중이었대요 자 신병을 걸어가자 이런 퀘스트는 아주 작은 퀘스트죠 뜨지도 않아요 그 퀘스트 받으면 옆에 뜨지 않아? 퀘스트 이름이? 뜨지도 않아 이건 마이너 퀘스트 이런게 정말 많죠 워스레이는? 정말 많죠 정말 그러게 그런게 참 재밌는거 같애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이거 뭐지? 우이병이네 뭐 뭐 괜찮은? 어? 담배가 불어? 쓰읍 쓰읍 고추 쓰읍 striped 구춤 arc 쓰읍 zuf을 Ü fundo 사일런트 이브님 반가워요 다 죽인거 같은데? 여기 이거 쌓여있죠 나쁜게 하나 쓸까? 저거 파워하머를 쟤네들이 입고있는걸 얻고 싶으시다면 얘를 죽일 필요없이 이거 터뜨리면 주변에 있던 애들 싹 다 날라가서 죽거든요 많죠 이런거? 근데 얘 하나밖에 안남았네 원래 몇명 있어야 되는데 아까 싸우다가 다 죽었나보네 그렇다면 시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시체를 한번 찾아볼까? 여기 제가 제가 혼자있는게 아니거든요 아 저기 시체있죠 세명인가 두명인가 있을텐데 자 바워하머 한놈 한놈 더 있을거 같은데 쟤 지금 혼자 남아있다는건 두명이 죽었단소리야 어딘가에 지금 뻗어있어 싸우대 지금 시체를 못찾아 어디서 죽었는지 내가 못보면 귀찮다 귀찮다 내꺼 파워하머가 내구도가 방어로가 1 내려갔어요 가자 어 군사 쟤네들 보면은 군사 그 기지같은거 그런거 이제 보안체계가 잘되있으니까 황무진들이 들어가서 털기는 좀 무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거를 이제 보안코드같은거를 뭐 얻었거나 그러면 그런게 들어가서 뭐 하겠죠 응신할 뒤잖아 원래 이러고 응신한 다음에 이렇게 차창히 이렇게 함정도 보고 박으면서 아 이거 함정이 저렇게 되어있으면 제거하기가 힘들잖아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지뢰를 하나씩 발견해가면서 어 이렇게 원사로 죽이면 은신이 안풀리죠 아 이거 25포로 꽤 안되는데 뒤돌아 어 그래도 30포로인데 뒤돌아 아 야 그쪽으로 하지 말고 아이씨 안보이잖아 야 어두운 데로 가서 어 저기 또 있다 이러면 총알 소문도 많이 안쓰고 어 아니아니아니아니 바트 시스템을 안타깃 바트 시스템을 파트 시스템을 안타깃 바트 시스템을 안타깃 와우 라이트 아 좋은데 귀찮아 탕 아 오늘의 죄 좋군 이렇게 하면 정말 총원 총알 소모를 많이 안하죠 항상 총알이 남아둬라 에저피트 하지만 귀찮죠 왜냐면 기어가니까 어 막혀있네 아 그 불키고 그 퍽이 정말 여기도 와야되는데 불키고 다닐수 있는거 뉴베가스는 있죠 그 퍽이 불키고 다녀도 은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말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퍽이지만 방송용으로는 정말정말정말 좋은거같애 정말좋아요 어두우게 어두우면 보는사람이 되게 짜증나거든 어 쏘지타이다 그죠? 안그래요? 그렇다고요? 안그러다고요? 퍽퍽퍽 막 따지고 있는데 여기 왔던데잖아 같은 데 돌고 있었네 거기도 온거같은데 여기여기여 자 신병 어이 너 서로가 와 어어어어어 에헤헤헥 브라자우트 브라자노우트 ㅎ 브라자노우트 kwest 오, 땡큐가... 헬로댄 호스... 왠데이 아택트... 위 워컷오프 소 퀵클리... 마이 가... 와우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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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책 있지 않나? 여기는 다 돌아봤구요... 다 죽였네? 가자! 나가자! 어? 야 어...어떻게... 여기 위에서 올라가서 죽었지? 가자! 아 뭐야 여기... 야 나 어디로왔냐? 아...잠...잠... 잠깐만... 어...어디가 나갔는데지? 자 이쪽... 있어... 이쪽으로... 이쪽에서... 이쪽으로... 오케이... 자... 구해왔어... 야 빨리와라... 저거 뭐하냐 저거... 의심으로 겁나 빨리 달리는데? 엑셀렛! 이니시아드이 세이플리 리턴... 위 캐앗 오피 유 마치인 리턴... 자기네도 보호 필요... 필요하에... 그... 포스 구애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대... 하지만... 전혀 필요가 없죠...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줄 마당에... 보호... 보호해줘야될 마당에... 그런거라구... 하... 스읍... 아니에요... 얘 위에도 뭔가 먹을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저격 포인트로 기억했나 얘 위에도 뭔가 먹을 게 있었나 저격 포인트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먹을 건 없는 거 보니까 저격 포인트로 기억했는 거구나 얘 누구야 어? 너 나 따라오네? 어? 너 나 도와주는 건가? 어! 내 동료로 내 동료로 따라오네? 야 이씨 든든하지 예 쟤는 죽으면 파워하면 내 거고 아이템 생각만 하고 있어 발굴 발굴하니까 이상하다 뭐 발굴은 발굴이죠 잠깐만 여기가 어 뭐야 뭐 뭐야 원래 있을걸요? 근데 브라더우드는 자기네들이 파워라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엔클레이브는 지디를 만들었었죠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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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신가? 밭 시스템 밭 시스템 밭 시스템 밭 시스템 계산 오케이 누가 룩에 넣었었는 거지? 밭 시스템 압티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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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틸베티베티티베티베티베티틸 바트 시스템 오프 야야야야야야 너 루키넛쳐 아야야야 아이 됐다 아니 쓸데없는 쓸데없이 등장하네 우리 영혼의 사나이 야 이 미살렛쳐 수리하는데나 써야지 이거 참 찰 흠 흠 흠 그게 원래 진짜 브라더 후드 그럴걸요? 성격일걸요? 원래 브라더 후드 황무진들을 미개인으로 보고 되게 무시하죠? 네 애초에 이쪽 워싱턴 DC쪽으로 온 애들이 이게 그게 그게 누구지? 그니까 오버시어 같은 애를 뭐라고 하더라? 한 번 단장 같은 애 예 그게 있잖아 라이언 라이언인가 뭔가 이케 그 시스템은 액티베이 그 시스템이 아 에어 앟 예 흠 아... 자... 죽일 때는 영원같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? 에로비? 여기 로버트 있는 데인가? 포스기동부 브라더 오브스 정찰병 정찰병이 오 강화된 리콘 저것도 저거 원래 없지 않나? 저거 놀래 없지 않나요? 강화된 리콘함과 자장하구요 자 잠시만요